엔옥 집에 갑자기 찾아온 엔옥을 욕했던 선배님이, 선배는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돈을 돌려줄게 고 말했다. 이 선배는 엔옥이 비밀을 밝힐까 두려운가? 무슨 일? 최근 트로트 가수 엔옥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담은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엔옥은 경력 초기에 있었던 기억에 남는 사건을 털어놨는데, 이는 그가 한때 존경했던 트로트 선배와 관련된 일화로 비판을 받았던 일입니다. 엔옥이 연예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공한 선배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선배는 공개적으로 엔옥이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성공할 재능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엔옥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그 비난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엔옥은 그 비난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의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트로트계에서 점차 자리를 잡고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엔옥의 성공이 눈부시게 드러나자, 그를 비판했던 선배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선배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깊은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를 만회하고자 엔옥에게 금전적인 보상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엔옥은 선배의 보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비난이 오히려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여기며, 선배의 명성이나 경력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 선배의 신원을 밝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엔옥의 관대함과 성숙함을 잘 보여주며, 실현과 도전을 마주하는 그의 고상한 정신을 드러냅니다. 엔옥의 이야기는 개인의 끈기와 노력이 어떻게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개발로 이어가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기회로 사마 트로트계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고,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 엔옥의 아티스트들,